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분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박준영 선생님이신데 노래 날기 위해 노래 부르는 단체입니다. 노래 날기 위해 대표님이신데 오늘 와주셨습니다. 우리 저쪽에 계신데 박수 한 번 또 박수 한 번 요리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또 워낙 많은 우리 시를 쓰셔가지고 우리 가곡 부르시는 분들한테 큰 우리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아주 유명한 시인이십니다. 우리 임승천 시인님 저희 뒤에 와 계십니다. 박수 한 번 드릴게요. 우리 인터넷에서 임승천 시인 치면요 끝이 안 보이는 정도로 나옵니다. 가곡에 나온 게 좋은 곡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작곡되어 있습니다. 12번부터 그러니까 2부 순서 1부 1번부터요. 첫 번째부터 우리 서경옥 선생님의 성투도문 달에게 보내는 노래까지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내 마음 깊은 곳에 강화자 선생님 김명희씨 이한산 곡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곡을 먼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박수 박수